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현장에서 하나님의 군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기한치교회 되기하여 주옵소서 어떤 문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호와의 군대가 되기하여 주시옵시고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 소명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치교회의 구역장 곤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고 가슴에 믿어지고 삶속에 적용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치교회 사역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저번 주에 이어서 민수기 속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가슴과 하나님의 비밀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민수기 1장 1절에서 54절 제목은 1차 인구 조사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서론을 통해서 민수기가 무엇인가 민수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광야에서 두 번째가 뭐냐면 숫자들입니다 광야에서 이 뜻은 뭐냐면 그들이 이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도 성경에서 어떤 면에서는 광야거든요 광야가 왜 위험한가 여러분 밤과 낮의 기온 차이가 너무 심해요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습니다 그리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이 모래길을 건넌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광야에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예측 못할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볼 때 문제인데 어떤 문제냐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질병도 예측을 못하고 또 사업도 예측을 못하고 자녀도 예측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광야 생활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의 두 번째 뜻이 뭐냐면 숫자들 숫자들 그러니까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보면 인구 조사거든요 두 번의 인구 조사입니다 그 막연한 인구 조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광야 생활하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막연한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이 말은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건 여러분 속에 구역원들이 있어 하나님이 맡겨준 귀한 영혼들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성도의 수준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이 성도를 군대로 만들 수 있는 치유관이에요 치유관 여러분 심령 속에 나는 치유관이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 생활을 저도 했지만 치유관은 달라요 옷도 다릅니다 표정도 달라요 걷는 것도 달라 아파도 아파도 아픈 척은 안 해 배고파도 배고픈 척은 안 해요 목마르다고 해도 목마르다고 표현은 안 해요 행군하다보면 군사들은 목마르다 배고프다 아우성치지만 장교는 어떻게 해요? 배고프지만 배고프다는 표현은 안 해요 춥지만 춥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걷는 것도 어떻게 해요? 어깨를 피고 걸어 지휘관들은 그래서 지휘관 교육할 때 계속 그걸 강조하거든 너는 병사가 아니다 너는 지휘관이다 너는 군대를 이끄는 소대장이다 중대장이다 계속 강조하니까 그게 가깃불이 치질돼갖고 눈빛도 옷차림도 말도 걷는 거리도 다 지휘관처럼 말하고 지휘관처럼 행동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지휘관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오늘 일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장이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인구조사예요 인구조사입니다 민수기를 통해 우리가 지도를 계속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라암셋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추레굽해요 여러분 추레굽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군사적으로 조직한 것도 없어 반란 일으킨 것도 없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거 순정한 게 밖에 없어요 그게 미산월 14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애굽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인 거예요 애굽은 9일 일하고 10일째 쉬입니다 10일 기준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3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안식일을 드릴 수가 없어 왜? 10일 기준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순간 그들을 해방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달력이 있어요 그 달력의 기준에 의해서 니산월 15일 아침에 드디어 추레굽합니다 200만의 인구가 추레굽하는 거예요 라암세스 출발해서 어떻게 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또 마라에서 신광야에서 르비딤에서 드디어 45일 걸어서 어디입니까? 신해산에 도착한 거예요 신해산에 신해산에 도착했습니다 그 신해산에서 11개월 10일 동안 머물렀다고 머물렀다고 그 신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후에 성막을 지으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추레굽한 지 2년 인원 추레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추레굽한 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추레굽한 지 2년 1월 14일 날 드디어 두 번째 6월절을 지킵니다 광야에서는 첫 번째 6월절을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자 민수기의 시작은 정확하게 성경은 여러분 날짜를 얘기해요 날짜 추레굽한 지 2년 2월 1일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날짜를 시작한다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역사성이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성경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성이 있다는 건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추레굽한 지 2년 2월 1일 날 어떻게 합니까? 바로 추레굽 일장 민수기 일장에서는 인구조사하라고 합니다 이게 민수기의 시작이에요 그렇다면 성막은 추레굽 2년 1월 1일 날 세웠고 추레굽의 시작은 2월 1일이거든요 그러면 추레굽한 지 2년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는 뭐였냐면 이때가 이제 레이기가 기록되는 거예요 레이기 여러분은 창세계의 추레굽기 레이기 읽죠 이 레이기가 이때 기록된 거예요 한 달 사이에 모세는 성막이 세워졌잖아요 그럼 성막이 세워졌으면 거기서 어떻게 해요? 제사법을 가르쳐준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속제제 속권제 화목제 소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살아가야 될 삶을 얘기한 거예요 레이기거든요 이때 한 달 동안 기록한 거예요 그 민수기의 시작은 추레굽 2년 2월 1일 추레굽 2년 2월 1일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라고 20세 이상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각 집화별로 개수했더니 숫자가 60만 3550명 딱 나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죠? 추레굽 2년 2월 20일 추레굽 1장 10장이 아닙니다 잘못 나왔어요 이거 1장 11절에 어떻게 해요? 1장 11절에 드디어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11개월 20일 동안 머물렀던 신의 산을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제 민수기를 시작할 때 이제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장 1절의 4절을 제가 한번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당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추레굽 2년 2월 첫째는 1일에 여왁께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강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개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로는 그 진영별로 개수하되 각 집화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라 자 추레굽 할 때요 추레굽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간 하나 이런 말씀을 했어요 추레굽 12장 41절에 보니까 자 추레굽 할 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즉 노예 생활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당에서 나왔은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당에서 나왔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노예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출시잖아요 이 노예를 향해서 하나님의 군대라고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장차 하나님은 이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소원이 이곳에 숨겨진 거예요 자 우리가 보면 신해산에 딱 딱 도착하자마자 11개월 20일 동안 한 게 딱 세 가지 하나님은 첫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주셨어 그게 추레굽 19장부터 추레굽 19장부터 25장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성막을 세워라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에 민숙이를 통해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율법 다른 말 하면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이에요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성막 교회 교회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과 교회의 중심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항상 말씀과 교회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교회 많이 오는 사람이에요 교회 많이 오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핵심이 뭐냐면 말씀 다른 말 하면 강단 말씀 성경 두 번째는 뭐예요 교회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야 돼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서 성도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 왜냐하면 그들은 광야에서 살잖아요 교회에서 사는 거 아니거든 광야에 산단 말이에요 예측 못할 문제가 오는 광야 상상치 못할 범죄와 음란이 있는 광야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어떻게 무너뜨리는 광야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 광야 여기서 이기려면 성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민수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광야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어라 시스템을 구축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성막이 완성됐잖아요 출애고반지 2년 1월 1일 날 성막이 완성된 후 한 달 자 출애고반지 둘째 해 2월 둘째 해 출애고반지 2년 2월 1일 날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해라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모든 자를 개수하래 단순한 인구조사가 아니에요 민수기는 표면적인 인구조사지만 어떤 인구조사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그러니까 조직을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조직을 만든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20세 이상의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하라고 했는가 그런데 장수가 어디예요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러 이르시되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신의 산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신의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출애고19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는 6가지 방법으로 임재했거든요 빽빽한 구름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빽빽한 구름 그리고 두 번째가 우레와 번개가 치는 거예요 우레와 번개가 팍팍 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땅에 지진이 났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이 울려지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하나님의 불이 여기에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 임재할 때 저 산 꼭대기에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또 지진과 불과 하나님의 나팔과 또 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두렵겠냐 하나님이 여섯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면 이 중간에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을 받고 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이 완성되기 전에 하나님이 신의 산에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달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임재 방법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두려움의 존재야 여러분 번개만 쳐도 잠을 못 자는데 지진 만나도 어떻게 해요 허기한 한국 사람들은 지진에 대해서 모르지 지진이 뭐 나봤나 제가 칠레를 갔을 때 칠레 갔을 때 제가 민박을 했거든요 민박을 했을 때 지진이 났다 지진이 그때 지진이 7.3이에요 TV에 7.3 지진이 난 거예요 7.3 지진이 뭐냐면요 전등이 흔들리고 식탁이 위아래로 흔들어요 그 짧은 사이 1, 2분 사이에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수천 명 수만 명이다 칠레는 하도 지진이 많아서 7.3 정도는 웬만한 무너지지 않아 내진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우리 한국은 안 그래요 이것도 이 건물도 제가 6.0인데 7.3 되면 어떻게 해요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은 다 천국이에요 천국 그러니까 지진이 임했단 말이에요 빽빽한 구름과 우레와 번개와 또 불과 연기와 하나님의 나팔과 지진을 통해 임재했다고 근데 성막이 완성되고 후에 뭐예요? 하나님은 성막에 말씀하셨거든요 이게 성막이에요 성막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좁게 그려졌지만 이 가로가 50규빗이에요 50규비 한 규빗이 끝에서 여기까지 45.3cm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25m 25m 가로가 세로가 50m 50m 여기는 흰 세마포로 기둥이 쳐야 돼 못 들어가게 한단 말이에요 문은 오로지 여기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밖에 없어 이 문을 통과해야 돼 여기가 우리가 말하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두 개로 형성돼 있거든요 하나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이제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돼 문을요 문을 통과하면 여기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 물두멍이에요 이스라엘 평민은 여기까지만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이 성막은 이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요 제사장 저녁에 들어가서 번제단에 이 금촛대 불을 지피면 불이 확 비치잖아요 그 정면에 진설병이 있고 여기 분양단이 있다고 불을 펴서 어떻게 해요 여기서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기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문이 하나 있어요 이걸 휘장이라고 하거든요 이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다고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모세는 듣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완성하곤 후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지 않으신다니까 여러분이 꿈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꿈에서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다니까 그건 사단이 말하는 거예요 절대로 성경이 완성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성소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며 모세는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 인도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강단의 인도로 합니다 성막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해라 중요한 건 왜 20세인가 통상적으로 그 당시 20세는요 인생의 반을 산 거예요 지금 20세 아닙니다 우리 딸이 20세예요 전쟁은 커녕 전쟁은 커녕 그 당시 20세는 인생의 반이에요 평균 수명이 40세도 못 살아 그러니까 인생의 반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20세다 그 당시 20세다 그러면 거의 성인이에요 성인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성숙한 자 그런데 중요한 성결 조건이 있어요 아무나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민숙이 1장 2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장자 루벤의 아들에게서 난 자 또 뭐라고 하냐면 시몬의 아들에게서 난 자 이 말은 아무나 개수하는 이스라엘 백성만 할 수 있어요 추레고발 때 저 끝에는요 이방 민족도 같이 추레고했거든 열 가지 재앙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임을 안 거예요 오늘 어떻게 해요? 모세가 양의 피를 문에 바르라 그럼 어떻게 해요? 하도 무서우니까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른 거야 그를 추레고할 때 같이 따라온 거예요 그들은 개수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 열두 집화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만 개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얘기한 거예요 20세에서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다른 말 하면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사령관의 가장 첫 번째 우선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에요 신분 우리 사역자에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자녀에 대한 신분 다른 말 영적인 정체성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지만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지만 우리 가정에는 문제투성이지만 우리 가문 속에 남한 예수 믿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녀에 대한 신분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회가 하기 전에 주의 일을 하기 전에 내가 누구냐 이거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일정 이력도 변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존재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확실한 만큼 세상이 작게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 희미한 만큼 세상이 크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땅 아파트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본론이 되어버리면 교회는 있어도 예수는 믿지만 세상에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입니다 20세에서의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개수할 때 여러분들의 가장 필요한 건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신분이에요 신분 신분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갔다고 장례식에 갔는데 장례식장에 보니까 신학대학 교수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학대학 교수님이 젊은 목사를 어떻게 보겠냐고 거기 어떻게 말씀을 받기 위한 자세가 아니라 관찰자의 자세를 들거든 네가 한 번 얼마나 하느냐 보자 그러면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목사들이 불복될 수 있어 저분이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저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신학대학 교수님인데 어떻게 메시지 해야지 거기에 딱 정복되는 순간 목소리가 작아지고 눌리고 환경이 눌리는 거예요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왜 다시 안 보인단 말이에요 볼 일이 없어 이 사람하고 내가 난 자신 있게 해요 눈을 쳐다보면서 압니다 그게 뭐냐 당신이 교수지만 나도 목사지만 나는 다르다 저는 그런 게 있어요 나는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스도 관점으로 알고 증거할 수 있는 목자다 현장에서 정확하게 불신자의 상태를 알고 거기에 맞는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는 목자다 다름에 대한 정체성이 있으면 어떤 누구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분명한 신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20세 이상을 선택해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20세 이상이라고 선택하지 말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되고 성숙한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적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있는 자 그게 두 번째예요 하나님의 자녀 두 번째가 뭡니까 영적 육적으로 무장된 자 누구를 만나도 메시지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와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제시하고 제사함에 정확하게 답을 들고 알고 세상 사람 인정하지 않은 어둠의 세력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자 우리말은 훈련된 자 전도 제자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왜? 이 땅은 누가 지배합니까? 사단이 지배하거든요 그래서 성경 이렇게 얘기하죠 예배에서 6장 11절을 보니까 마귀의 강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은 무장된 자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개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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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 이상 나와 이 말은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해라 개수해라 제자의 중요성 제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여러분은 사령관이에요 여러분은 책임자입니다 부담이 있어요 사역자가 부담이 없겠습니까? 종교인과 사역자의 차이점이 뭐냐면 사역자는 거룩한 부담이 있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맡겨준 영혼이 있다고 구역원들이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개수하라 이 말은 귀하게 여겨라 성조에 머무르면 안 되거든 나는 사역자란 말이에요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훈련시켜서 제자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로 말이면 아마 대면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요 전화기 잡아야 돼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카톡을 보내야 돼 문자를 보내야 돼 부모에 대한 마음으로 어떻게 합니까? 자식에게 문자와 대신 계속 보내는 거예요 저는 그 문자를 잘 보내거든요 카톡을 잘 보냅니다 제가 연애 때도 우리 아내한테 수백 통의 편지를 줬어요 그 편지를 쓰기 위해서 내가 글씨도 배웠다고 여자 글씨 꾸미는 것도 막 했어요 편지를 막 적었거든 지금 그 편지 보면 소름이 돌아 이게 제정신인가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거 연애할 때는 제정신이 아니에요 정신이 들면 그땐 늦어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도 그 편지 있거든 우리 아내가 종종 봅니다 어디 숨겨놨는데 도저히 못 찾겠어 보물 찾기라 그거 언제 한 번 내가 본 적이 있거든 지금 봤을 때 쓰레기야 내 진심이 아니야 내가 미친 거야 그래 그렇게 보냈어 그렇게 문자 보냈어 지금도 그래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열 통을 보내면 우리 아내는 안 보냅니다 스무 통 보내면 한 통 보내요 우리 딸도 마찬가지 필요할 때 배고플 때 그때 보내지 근데 나는 수시로 보내 어디 있어? 뭐해? 밥 먹었어? 왜? 분모된 마음 어디 간다면 몇 시에 들어올 거야? 저녁밥 먹었어? 내가 엊그제도 우리 딸이 10시 반 됐는데 골뱅이 무침을 먹고 싶다 엄마한테 얘기해라 엄마는 안 된다 골뱅이 무침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골뱅이가 있습니까? 집에 냉장고에 내가 술 먹는 사람이니까 골뱅이가 그걸 또 가서 만 원이더라고 만 원 사서 소면을 사서 오일을 사서 이걸 잘라서 꼬치장에 해서 딱 주니까 미치게 먹더라고 이게 부모야 나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부모된 마음으로 우리 구역원들을 보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만나지는 못하지만 부모된 마음으로 만나게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역자가 그런 기도해야 되거든 그게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개수하라 개수하라가 30번 이상 나왔다는 건 그만큼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어떻게 합니까? 그 진영별로 개수해라 여러분 민수기를 볼 때 지파라는 용어보다 진영, 진영, 진영이라는 단어가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나옵니다 진영은요 군대 용어예요 진영별로 모여라 진영별로 개수하라 이 말은 군대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을 군대로 만든 거예요 군사적으로 정확하게 조직한 거예요 그래서 개인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고 훈련 받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이걸 그룹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룹으로 그룹으로 여러분 그래서 분대장이 있잖아요 소대장이 있잖아요 중대장이 있잖아요 대대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단장이 있잖아요 이 교회가 세상의 흑암과 싸우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다 군인이 돼야 되고 교회는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야 돼요 분대장이 누굽니까?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역자 조장이 분대장이라 소대장은 누굽니까? 취역장이에요 중대장이 누굽니까? 교구존사님이야 대대장은 누굽니까? 대교구장이야 연대장은 누굽니까? 행정목사예요 사단장은 누굽니까? 단임 목사님이라 군대 조직 왜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야 되는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하려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게 뭐냐 절대 목표가 있는데 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무장해라 성막을 주셨어요 교회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했다고 왜 조직했냐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십일 위에 떠납니다 떠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라는 곳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한 시간 걸으면 돼요 한 시간 저번에 여러분들 생로변서의 비밀을 보니까 걸을 때 자기보다 20cm를 더 걸으면 굉장한 근력이 돼서 걷는 효과가 엄청난 거예요 걸을 때 어떻게 해요? 20cm를 더 걷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와이프하고 딸은요 걸을 때 어깨가 젖혀서 걷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나하고 너무 차이가 이렇게 천천히 걸어요 이렇게 그러면 안 돼요 한 시간 운동해도 20cm를 더 벌려서 하면 허기야 여러분들 걸을 때 20cm를 걸어가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지 근데 그게 한 시간 걸으면 땀이도 안 되니까 20cm 내가 걸어가면 내 보폭보다 20cm를 더 벌려서 한 시간 걸으니까 한 시간도 못 걸어 30번 걸으면 여기가 땡긴다고 하물며 이 광야길을 걷는다 그것도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예측 못할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의 군대는요 그걸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병사와 장교의 차이점은 그래요 병사는 배고프다 얘기합니다 병사는 아프다고 얘기해요 장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광야를 통과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가난한 땅에 들어간다고 이 가난한 땅은요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연 곳이 아니야 이 가난한 땅에는요 뭐가 있습니까 안학자 손이 있어요 안학자 손은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과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생김새가 달라요 여러분 제가 케냐에 갔을 때 케냐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시큼한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딱 갔을 때 너무너무 왜소해요 제가 여러분 키가 이래요 여러분들 제가 우크라이나 갔는데 우크라이나에서도 여러분들 수도 키에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호텔에 묵었잖아요 엘리베타는 여자들이 탔다고 여자들의 평균 키가 1m 75예요 여러분 제가 정상 키거든 1m 70 우리 때는 1m 70이 정상이에요 정상 여자들이 1m 75인데 이렇게 봐야 돼요 여자들이요 그러니 여러분 위에서 밑을 보는 사람들은 하나 무시하겠냐고 그러니까 외모 자체가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안학자손 봤을 때 이건 어떻게 평민이 서장훈 보는 거예요 서장훈 아시죠 거기서 위약감이 오는 거야 그리고 거기는 어떻게 해요 7족족이 살고 나라가 31개의 나라가 있어요 왕이 31명이야 31개의 나라가 있고 난공불락의 성들이 진을 쳤다고 여기를 정복해야 돼 조직적으로 정복해야 돼 왜 그렇죠 하나님의 소원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 오는 거예요 상식의 3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게 성경의 첫 시작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여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된 거야 하나님의 온 관심은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이 땅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 일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 아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의 아들을 부르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을 축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야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누가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데 오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가나안 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30년 만에 70명에서 민족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라를 형성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머물지 않으시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주시고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해서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으로 가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장소가 어디예요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절대 목표예요 성취해야 돼 여기에 불신한 사람은 하나님을 제외시켜 버려요 하나님의 온 관심을 어떻게 해요 여자의 후손과 가나안 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해서 가난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우리를 왜 지역장 구역장으로 임명했습니까 왜 영적 사령관으로 임명했습니까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서론에 집착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인생 흑암에 속한 사람들을 건조내라 그럼 어떻게 돼요 개인이 하는 것보다 우리 구역이 조직이 돼서 한 팀 돼서 그 역할을 감당하라 이것이 본론의 인생이고 이거 하면 내가 주겠다 내가 모든 거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20세 이상일 할지라도 신체 장애자나 신체적으로 허약한 사람은 제외된 거예요 여러분 장애자의 특징은 뭐냐면 중단이잖아요 중단 신체가 중단된 거잖아 성장이 중단된 거잖아 그쵸 성장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무기력한 거예요 그게 장애자거든 교회를 다니지만 직분이 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장애자 장애자 영적인 장애자는 세상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멈추지 않도록 여러분 아이가 얼마나 예뻐요 우리 장노님이 손자를 딱 만났는데 손자가 뛰어오니까 막 안기고 뽀뽀하더라고 내가 물어봤어요 장노님 손자가 그렇게 예뻐요 이쁘다는 거예요 아들보다 이쁘대요 이뻐요 너무 이쁘대요 눈도 코도 입도 다 이쁘대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내가 볼 때 그렇게 이쁜 애는 아니거든요 엄마 아빠가 적금을 들어야 될 것 같아 나중에 좀 리모델링을 해줘야 내가 볼 때는 별로 안 이쁜데 그 장노님은 너무 이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 그것이 여러분 사역자 마음속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자녀가 거기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멈춰버리면 나중에는 이쁘고 귀여운 것이 아니라 근심의 대상이에요 애가 성장을 멈춰버리면 근심과 눈물이요 한이라고 이런 성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이 광야에서 성장이 멈춰버린 그래서 종교는 기독교라고 하지만 아무 힘없는 사람들 그런 틈방울 속에서 여러분 사역자들 여러분들은 신체장애자 신체역자가 아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영적인 군사가 되셔야 돼요 그 일에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사자는 뭐랍니까 각 집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 씨를 너희와 함께 하라 자 보세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개수할 때 열두 집파가 개수할 때 적게는 3만 명이고 많게는 7만 명까지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 남자를 숫자가 이렇게 차이가 나요 3만에서 7만 명 그 중에서 그 집파 중에서 한 사람씩 우두머리 자 우두머리라고 했을 때 전의 성경은 두령과 족장 모세와 아론을 보필해서 이번 인구조사를 주도해갈 그 우두머리 한 사람을 정해라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5절에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로하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임명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해 주실 거예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눈으로 봤을 때 외모가 뛰어나고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고 사회성이 좋고 인간관계가 좋은 저 사람은 합당한 사람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주의 일은 세상 일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5절에서 16절까지 열두 집파의 우두머리를 하나님이 임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가 임명했습니까 여러분 누가 임명한 거예요 마곡 1지역의 사역자로 누가 임명했냐고 방아지역의 지역장으로 누가 임명했냐고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우리 천명 소명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명했을 때 그건 사역이에요 사역 사역은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아 어떤 환경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아 이게 사역이야 근데 사람이 임명했다고 하면 그건 일이야 일 교회 일 이건 사람의 눈치를 봐야 되고 사람의 평가에 자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아니라 사역 사역이라 하나님이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 12명의 이름을 정할 때 성경은 자 뭐하고 얘기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를 임명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루벤지파의 누굽니까 스디올의 아들 엘리수를 임명해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들 도표로 만드는 것도 정말 수백 번 읽고 묵상하고 많은 책을 읽어서 이거 하나 나온 거예요 이걸 만들었더니 중요한 건 부친의 이름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식에게 집을 좀 물려주지 못한 거 그거는요 여러분들 그게 서운할 것도 아니라 자식이 장가 갈 때 내가 좀 돈을 못 준 거 그거 서운한 게 아니에요 내 자식이 내 자식이 전세로 사는 거 그거 서운한 거 괴로워하면 안 돼요 진짜 괴로워할 게 뭐냐면 내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중직자인데 내 자녀는 예수를 압니다 난 교회 쓰임 받는데 내 자녀들이 신앙 생활을 잘 못해 그거 괴로워해야 되고 그거 아파해야 돼요 그게 정상적인 사람 오늘 성경은 뭐라 합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를 임명하라 부친 명과 함께 차로로 열거되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자 보세요 지파별로 우두머리가 정해졌는데 그 중에 유다지파의 나손이 나손 나손을 잘 기억하셔야 돼 성경을 한두 번 읽어가지고는요 발견도 못해요 장세기 3장 15절을 하나님의 성취학에서 아담의 수많은 아들 중에 셋을 선택했다고 셋의 수많은 아들 중에 에노스를 선택했다고 이게 이제 장세기 3장의 언약의 흘동인데 그래서 아담의 10대 손이 노아의 노아 노아의 3명의 아들 중에 하나님은 세물을 선택한 거예요 노아의 10대 손이 아브라함이거든요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아들 중에 이삭 이삭의 아들 중에 정통은 에서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선택하시고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 여자의 후손은 어떻게 해요 유다 유다를 선택하십니까 유다가 쌍둥이 아들을 낳거든 다 말하겠어요 근데 베레스를 선택한 거예요 헤스론 남 아비다담 나손 나손이 우두머리 됐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 나손의 후손 중에서 살몬 이 살몬이 여리고를 정복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이 살몬이 여리고 손을 기생 라압 기생 라압과 결혼해요 이거 여러분들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는 선민이라는 게 너무 강해요 지금이 우리 민족도 다민족들 해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래요 지금도 선민사상이 강한 거예요 그것도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사상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도 안 했는데 그것도 여리고라는 이방인이었는데 기생 여리고 성에 소문난 기생과 결혼했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거는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혼이에요 이건 언약적 관점에서 봐야 돼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볼 때 나손의 영향을 받아 이 살몬이 분명한 이 언약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생 라압 아마 이뻤겠지 남자는 이쁜 걸 좋아하거든 그래서 소개팅할 때 여자와 남자의 차이점이 있어요 여러분 소개팅 친구가 소개팅하잖아요 딱 왔습니다 남자들 물어보는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이쁘냐야 이쁘냐? 두 번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쁘냐야 세 번째 질문이야 이쁘냐 여자들은 안 그래 여자들 소개팅 받으면 여자들은 그래 그 남자 직업이 뭐야? 물어보기도 하고 그 사람 외모는 어때? 물어보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가족은 누구에게 물어보고 하고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눈이 발달됐기 때문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이쁘냐? 네 번째는 뭐냐? 동일하게 이쁘냐 여러분 여리고송의 기생 나하 그것도 소문난 사람인데 안 이쁘겠습니까? 이쁘겠지 이쁘다고 결혼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은 절대로 안 그럽니다 선민사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건 언약적 관점에서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야 자 가난 정복이 돼서 나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부인을 누구를 어쩌고 루시라는 모함여인 모함여인은요 피부 색깔 자체가 달라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서 내 아들이 신부감을 데려오는데 케냐 여인을 데려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했겠습니까? 남은 뭐 이해하지만 내 아들이 케냐 여인을 데려왔다 우리 성원이가 아빠 제가 결혼할 여자를 데려오겠습니다 데려왔어 흑인 여자야 2, 3, 7 2, 3, 7 다민족을 떠들고 2, 3, 7 뭐 얘기하는데 내 아들이 흑인 여자를 데려왔어 모르겠어 지금은 모르겠어 너하고 나하고 죽자 천국 가자 그럴 거야 근데 보아스가 루시라는 여자 이것도 결혼을 실패한 여자예요 차별한 여자를 데려왔다 이거는 언약적 관점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스스로 터득했냐고요 사람은 답습하는 능력이 있거든 부모의 길을 걸어간다고 그래서 목사 아들 중에 목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속인 잔인 무속인 나오는 것이고 알코올 중독자 밑에 알코올 중독자가 많아 지금은 자녀가 한 명 두 명이지만 옛날에는 일곱 명 여덟 명 있잖아요 보통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이라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해를 못해 아빠 학교 다닐 때는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다고 하도 인구가 많아서 오전반 오후반 한 반에 72명이었어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게 없어요 인권이라는 게 선생님들이 내가 볼 때 인권이 하도 애들이 많으니까 구별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 구별이에요 애들 때리는 거 보세요 우리 학교 다 선생님에 대한 인식이 안 좋은데 때리면 어떻게 출석부를 때리고 세워서 때렸다 옛날에 그리고 대걸레를 막 때렸다 인권이라는 거 왜 애들이 많으니까 잘하는 놈만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동창회 가면요 옛날 뒤에서 놀았던 애 관광버서 타면 뒤에 앉았던 애 그런 애들이 여러분들 대응 쳤다 팍 오고 선생님들 어떻게 해요 1년에 한 번 스승의 날 찾아간다니까 보니까 그러더라고 가장 문제 많은 애들이 스승의 날 선생님 찾아가고 술 대접하고 막 하더라고 공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해요 출근해야 돼 출근해야 돼 그러니까 자녀가 많으면 효도할 자녀 확률이 나오는데 지금 한 명 두 명이라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자녀는 답습하는 능력이 있거든 애들이 적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사느냐 정말 중요해요 답습하는 능력 나소 밑에 살몸이 나오고 살몸 밑에 보아스가 나오고 보아스 밑에 오베스 나오고 오베 밑에 이세 나오고 여덟 명이 아들 중에 막내 아들 다잇이 나왔다는 거 다잇도 흘러가지만 그 아버지가 흘러가고 그래서 우두머리를 정할 땐 어떻게 해요 아버지 이름과 그 아들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 내 자녀가 하나님 나보다 신앙이 좋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자녀가 나보다 이 언약을 잡자 하여 주옵소서 나보다 내 자녀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니까 드디어 어떻게 합니까 18절 19절에 보니까 두째 날 첫째 날에 2월 1일에 온회정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 이름을 자기의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왁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개수하였더라 마지막에 여왁의 명령에 따라 개수했는데 특징이 있어요 자 지파 로벤 지파냐 그 중에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세 번째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 명수들을 개수하니까 개수된 자가 60만 3550명 이었더라 중요한 건 각 지파별로 개수했다는 건 뭐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이게 하나님의 보호자의 상달되는 기도예요 그래서 17절에서 46절까지 열두 집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자를 개수했더니 46절에 보니까 개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 60만 3550명 명이었더라 이것이 신해산에서 2월 1일 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열두 집파를 개수했더니 60만 3550명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후로부터 38년 모합평지에서 두 번째 인구 조사하는데 이때는 달라요 여기까지 온 사람은 딱 어떻게 합니까 세 사람 남았어 세 사람 모합평지까지 온 사람 모세 여우수와 갈래 자 여기 모합평지거든요 이 모합평지입니다 여기 여기가 가난 땅인데 이 가난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형성돼 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가 말하면 사해입니다 이게 요단강이거든요 이 위에 조그만 거 있죠 이게 갈릴바다 여기 이 선으로 해서 이 서쪽 이 서쪽이 가난 땅인데 이 동쪽에 이 평지가 있는데 모합평지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여기에 도착했는데 여기서 인구 조사했거든요 출애급 2년 2월 1일 날 이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이 모합평지에서 두 번째 개수했거든 이때는 60만 1730명이에요 차이는 얼마 없어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유다 집화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세 명 남고 세 명 모세 여우수와 갈래 이때 이때 모세가 모합평지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예요 죽기 전 2개월 전에 성경을 이렇게 외웁니다 출애급한 지 40년 11월 1일 날 모세가 모합평지에서 출애급 2세대들에게 설교합니다 그게 신명기에요 세 편의 설교 그리고 모세는 2개월 위에 죽습니다 너버산에서 죽어 시체도 발견하지 못해 왜 시체가 발견되면 또 우상이 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시체도 발견하지 못하게 데려가거든요 가난 땅에 들어가는 건 딱 여우수와 갈래 60만 3550명 중에서 가난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여우수와 갈래 밖에 없어요 다 죽습니다 불신앙에서 근데 유다 집화는 신해산에 개수할 때는 7만 4600명 이었거든요 근데 38년 모합형이 개수할 때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큰 차이가 어디냐 시모니파에요 59300명 에서 38년 뒤에는 2만 2000명 반토막 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민숙이를 통해서 저번주에 나온 발람사건이 있어 발락이 발람하게 지시해서 저주하게 하잖아요 그거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지지 않거든 그때 어떻게 해요 음란을 보냅니다 아무리 발락이 발람의 얘기해 이 백성을 저주하래도 하나님이 입을 주장해갖고 저주를 못하게 하는 축복을 끼니까 나중에 발람이 돌아가면서 발락 왕이 얘기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저주한다고 저주받을 백성이 아니다 이 백성이 무너지는 게 하나가 있다 뭐냐 방법을 가르쳐 그게 뭐죠 음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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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발락이 어떻게 합니까 이쁜 여자를 딱 데려와서 이 시몬 이스라엘 백성 남자들을 초청합니다 고기를 먹이고 술을 먹여요 여러분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먹은 거 만나밖에 없어요 매출하기는 40년 동안 먹은 게 아니라 한 달 먹은 거 한 달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40년 먹었다는데 40년 동안 먹은 것은 만나밖에 없고 한 달 딱 매출하기를 먹은 거예요 고기는 한 달 먹은 거라 그래 여러분 고기 고기 얼마나 고기와 술을 먹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러면 이쁜 여자를 되는가 그들이 음란을 범한 거예요 그때 죽어간 사람이 대부분 많은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죽은 지파가 시몬 지파야 그래서 모하평기에서 제일 많이 죽은 지파 시몬 지파라 인구가 반토막이 난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개수했더니 60만 3550명이었더라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그것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자 46절까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47절 54절에 보니까 레이 지파의 직무에 대해서 얘기해요 레이 지파 이건 나중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47절 49절입니다 그러나 그러나 자 48절까지는 60만 3550명을 개수했단 말이에요 열두 지파를 그러나 레이는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개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하나님의 군대에 들어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변역 의무에서 제외된 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이르시되 너는 레이 지파만은 개수하지 말며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개수 중에 넣지 말라 그들은 변역이 의무에서 면제 되었지만 뭘 감당하는 거예요 종교적 의무를 수행해야 돼요 레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야구 12명의 아들 낳았잖아요 첫 번째 아들이 루벤 두 번이 시무원 세 번째가 레이의 레이 네 번째가 유다거든요 세 번째 아들 레이 지파를 하나님이 제사장 제사장 그룹으로 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추려구 할 때 뭘 하냐면 장자가 죽잖아요 피 바르지 않은 애국의 모든 장자가 죽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살아났거든 피 바른다 그래서 장자는 내 것이다 이거야 장자는 내 것이다 나한테 받쳐라 하나님은 첫 것에 대한 비밀이 강해요 첫 것 너 재물의 첫 것은 내 것이다 11조를 내라 여리고 성을 정복할 때 가난 땅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니까 그 안에 모든 것은 취하지 말라 그 성에 있는 것은 내 것이라 너희가 아들들을 많이 낳았는데 그 첫 번째 아들은 내 것이다 내 것 첫 장자가 하나님을 위해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너희 아들의 첫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를 선택해 레이지파를 선택한 거예요 선택 기준도 7학교 32장에 어떻게 해요 우상 숭배한 사람들을 죽일 때 레이지파가 선두를 해서 죽였거든 하나님은 그 귀하게 여기시고 레이지파를 뽑으신 거예요 레이지파 장자가 일을 해야 되는데 장자 대신에 레이지파를 하나님 임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레이지파를 향해서 그들의 소득의 10의 1조를 들이는 거예요 레이는요 세 명의 아들을 낳았거든 게르손을 낳았고 고아시라우드 그아 그 다음 문아리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지파가 나중에 번성해서 게르손지파 고아지파 문아리지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성막이 지워지고 제사장 임명할 때 레이지파 중에서 아론이 있잖아요 아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아론 이 아론이 레이지파니까 제사장 그룹으로 별도로 뺀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는요 자 게르손지파가 있고 고아지파가 있고 문아리지파가 있다고 여러분 고라자손이 뭐예요 고아지파거든 여기서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고아지파랑 같은 친척이야 친척 레이지파는 게르손 고아지파 문아리지파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5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레이지파를 선택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자 증거의 성막 이게 성막 해막 증거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해막 성막이라고요 이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주의에 진을 치며 자 군사적 책무에서는 면제되었지만 이제 종교적 의무 다른 말 하면 성막 중심의 봉사를 하는 거예요 보셨죠 근데 아까 레이지파가 게르손 문아리 고아지파라고 있죠 그 각각의 세 지파가 역할이 있어 달라 그래서 레인들의 사역이 뭐냐 자 50절에 보니까 증거의 장막과 그 모든 기구 자 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장막과 그 모든 기구 번제단이 있죠 물두멍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역할들 그것이 레이지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그 레이지파가 맡아야 될 직무가 이 성막 안에 모든 기구를 관리 감독하고 이 성막은요 텐트의 텐트 이동용 텐트라 하나님의 불귀등이 뜨면 어떻게 해요 출발해야 돼요 그러면 레인들이 이걸 다 어떻게 해요 뽑아서 짊어지고 무거운 거는 수레로 옮기고 이거를 설치하고 뜯고 설치하고 뜯고 관리 감독뿐만 아니라 이동할 때 설치하고 뜯고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제사는요 제상만 들을 수 있다고 이 번제단에서 제사를 집행하는 거는 제상만 한단 말이에요 아론의 아론과 직계 가족 그 감당하고 나머지 레인들은 관리 감독하고 이거를 옮기고 설치하고 제상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는 역할 그게 레이지파라 그래서 이 성막은요 486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중심점이었다고 주전 BC 959년에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제는 이동용이 아니라 건물이 지어지기 때문에 고정종 예배 장소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그 전까지는 그 전까지는 486년 동안은 이 성막이라 BC 1445년이 어떻게 해요 추려고 한 지 2년 1월 1일이라 이 기간서부터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959년까지 즉 486년 동안은 성막이 신앙의 중심지였다 이동용 텐트라 이걸 설치하고 또 이동하고 거기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는 그 역할이 누가 있어요 레이지파 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자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이런 말씀하셔요 성막 중심에 진을 칠지며 나중에 우리가 추리국기 2장 3장 하면 이 진영이 진영 배치와 이동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지고 있는 진영을 설치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동쪽에는 유다 이사갈 스블론 지파가 설치합니다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서쪽에는 에브라인 지파가 선인 지파예요 문하세 베냐민 그리고 남쪽에는 루벤 시무원 갓 즉 3개의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진을 칩니다 진을 쳐요 보셨죠 자 이게 그림이 이렇지만 여러분들 이게 100급이시 50미터 50미터 여기가 25미터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동쪽 동쪽이거든 문은 항상 동쪽이야 동쪽 왜 동쪽이냐면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동쪽의 문을 내려가 동쪽에 그래서 이 사회에서 보면 동쪽 해 해 돋는 편에 장차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니까 동쪽은 해가 뜨잖아요 이 해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상징해요 성막의 문도 동쪽으로 하는 거예요 왜 성막에 들어가는 유일한 문은 이 문 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봉 10장에 보니까 뭐라 합니까 비유를 나는 문이다 그랬잖아 나는 문이다 그랬다 문이 문 문은 문은 동쪽에 있거든 이거 이 문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의 만나는 문 그렇죠 재산받는 문은 요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쪽의 성막을 동쪽의 입구로 만든 거예요 이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이 텐트를 칩니다 요게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가 세 개 지파다 있죠 북쪽에는 문하리 서쪽에는 게르손 지파 남쪽에는 고아 지파가 텐트를 쳐요 거기 텐트 있죠 여기 레이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텐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1킬로 이상 떨어진 곳에 유다 지파가 선인 지파예요 왜 유다 지파를 동쪽에 텐트를 치라고 했냐면 장차 오실 그리스도는 어느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 유다 지파 유다 지파의 깃발이 저번주에 얘기했죠 깃발을 깃발이 사자야 사자는 뭡니까 왕이잖아요 유다 지파에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그래서 동쪽에 유다 지파가 텐트를 치고 이동할 때도 제일 먼저 앞장서는 지파가 유다 지파야 이 말은 우리 광야 인생에서 앞사들 것이 내 생각 경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앞장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요 이건 뭘 상징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이 임지하는 이 성막이 가장 거룩합니다 거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레이지파야 레이지파 레이지파가 두 번째로 거룩해요 세 번째가 어떻게 합니까 세 번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거룩성이 성막 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거룩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임지하시고 중간에 모세가 있고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이 있듯이 거룩성이 구별되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막을 치는 것을 볼 때도 이 거룩성이 성막과 레이지파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멀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과 교회 여기서 멀어지는 순간 신앙은 도태되고 나고자 되는 거예요 사역자 조장의 가장 중요한 게 어떻게 해요 말씀과 교회요 말씀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힘이 없어요 우리가 말하면 20세 전쟁에 나갈 만한 자 개수에 들지 못해 신체적으로 허약한데 신체적으로 장애가 있는데 어떻게 전쟁에 나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 중심 두 번째가 어떻게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의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요 철저히 강당 중심 목회자 중심 교회의 중심 이렇게 살아요 이럴 때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나는 영적인 지휘가 아니다 그리고 23세 전쟁에 나갈 만한 하나님의 군대를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 구역에 교구에 조직을 해야 그게 사명이에요 각각의 신앙 가지고는 현장에 승리 못한다고요 조직을 조직을 무너지지 않은 지교의 조직 무너지지 않은 다락방 조직을 만들어야 이 현장에서 흑암에 속한 사람을 건져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만들고 그 사람을 제자 만드는 재생산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영적인 사령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역원들을 영적인 군대로 만들게 하여 주어 없어서 이런 기도가 사실적으로 되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고통 역사하심이 민숙일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조직한 것처럼 우리도 영적 사령관이기에 우리도 우리 구역원들을 성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어 정확하게 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현장을 정복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모든 지교의 사역자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구역원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